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과목, 쉬운 점 및 안전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에 기계설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발전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는가 해서 앞전 시험이랑 시험 감옥이 바뀌면서 이런 분야가 새로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기계설비 법령이다 하고 나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압가스 관계법도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일반 기계 쪽을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나오는 문제마다 좀 암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설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번요. 제가 안전관리, 요청관리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충전용기라 하면 압축가스는 얼마? 2분의 1 이상 압력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액화가스 같은 경우는 역시 2분의 1 이상 액이 충전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미만일 때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잔가스 용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42번에 제가 나온 거 보면 충전용기입니다.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 들어있어야 요건 바로 뭐가 된다? 고압가스 관계법기 위해서 충전용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잔가스 용기는 역시 반대쪽이니까 이상이니까 요거는 이해하면 같이 포함돼서 안 되죠. 2분의 1 미만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용기를 저장할 때는 충전용기와 잔가스 용기 구분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 방법에는 충전용기, 잔가스 용기 구분해서 저장해야 되고 가연성 가스 용기와 지연성 가스 용기 역시 구분해서 저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42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43번으로 갑니다. 기계 설비법력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의 업무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하는데 저도 이건 처음 봤습니다. 한국기계설비건설협회 이럴 것 같은데 답은 뭐가 있냐? 책을 찾아보니까 뭐가 나온다? 그게 찾아보니까? 대한입니다. 대한기계건설협회 해가지고요. 그래서 41번과 43번은 거의 뭡니까? 틀이라고 나온 문제죠 이거. 안전관리 쪽에서. 산업안전 쪽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봐 놓으시고 44번으로 갑니다. 냉동력, 냉동기 제조입니다. 참고를 아셔야 될 게 냉동 제조와 냉동기 제조는 엄연히 틀립니다. 냉동 제조는 쉽게 해가지고 오프레이트 쪽을 많이 얘기했죠. 어떤 건물에 냉동기 용량을 봤더니 200알티가 넘더라. 그렇게 되면 냉동기사, 공조냉동기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밑에 이 사람이 책임자되죠. 그 밑에 안전관리원,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 냉동 제조. 냉동기 제조는 그럼 뭐가 되냐? 냉동기를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냉동기 직접 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냉동기를 직접 제작한다고 그러면 용량이 최소한 얼마? 3알티 이상이라는 얘기. 3알티 법정으로. 그래서 냉동력 3알티 이상일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45번 갑니다. 조금 무한 얘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법에 있잖아요. 법규에 나오는 벌칙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많은 벌칙의 일부를 내놨어요. 곽가스 강계법규뿐만 아니라 제가 소방법도 강의해보면 뭔 벌칙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시험에 벌칙이 꼭 나왔을 뿐만. 그런데 예전에 그래서 이 곽가스 강계법규가 없어져서 제가 공전 냉동 강의할 때 만세 불렀거든요. 법규가 없어서. 그런데 법규가 또 들어갔어요. 여기 나온 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곽가스 제조하는 자. 신고하지 않냐고 곽가스 제조한 자. 특정 곽가스 신고 선임하지 않은 자. 이 두 가지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곽가스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운반하는 자가 등록하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는 바로 뭐가 된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메워주셔야죠. 어떻게든 할 수 없죠. 벌칙 나온 거니까. 46번이 전류 측정 범위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전류 측정이네요. 앞에서 전기 공부할 때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배율기는 뭐였다? 전류가 아니라 전압 측정. 전류 측정은 뭐라고요? 분류기죠. 전류 측정은. 그래서 이건 꼭 좀 시험에 아주 즐겨 나오는 거 꼭 좀 외워놓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47번으로 갑니다. 절연저항 측정 시 가장 적당한 것은 절연저항이었죠. 바로 앞에서 나왔다 문제입니다. 바로 뭐예요? 매거에 의한 방법 하고 나오는 거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